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네, 지난번 이야기 기억나나요? 나무가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집을 선물해 줬었어요.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아쉽지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매우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나는 친구들을 더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서 모닥불을 피워주었어. 잠자리는 말했어. 나무야, 우리를 따뜻하게 해줘서 고마워. 벌도 말했어. 아, 너 덕분에 정말 행복해. 내가 대답했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나의 행복인걸. 앞으로도 우리 함께하자. 사랑해. 네, 이번엔 모닥불을 표현해 볼게요. 먼저 긴 네모 여러개를 이렇게 옆으로 그려요. 그 다음 불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마치 꽃잎 같기도 하네요. 땅을 표시하고 땅에 무늬를 그려요. 땅에 무늬를 그려요. 이거는 흰색인데요 지금은 잘 안보이지만 이따가 예쁘게 보일거에요 일단은 하늘에 달을 그리고 별도 그려볼게요 별이 어려우면 그냥 동그라미로 그려도 되요 그러면 달을 먼저 칠해봅시다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불을 칠해보세요 여기는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여러분들 불을 관찰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보았던 불을 떠올리면서 한번 칠해보세요 이렇게 칠해봅시다 이렇게 섞어봐도 좋아요 1, 2, 3, 4, 5, 6, 7, 7, 8, 9, 9, 10, 11, 12, 13, 13, 13, 14, 15, 20, 14, 15, 16, 16, 16, 17, 18, 18, 19, 19, 20, 16, 16, 18, 20, 17, 20, 19, 20, 21, 그 다음 나무를 칠해 볼게요 나무도 두 가지 색으로 섞어 볼게요 그 다음 물감을 준비하고요 바닥과 하늘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붓에 물을 묻히고 바닥을 황토색과 보라색을 살짝 섞어 봐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칠해 보세요 블루베리 으 5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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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토색과 보라색을 섞은 색깔이에요. 그 다음 하늘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밤하늘이니까 우리 남색과 검정색을 섞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짙은 밤하늘의 색깔이 나올거에요. 아까 흰색으로 그렸던 별들이 잘 나타나고 있죠?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여러가지 섞어도 좋아요. 보라색도 살짝 섞어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수업 어땠어요? 와, 나무가 집도 선물해주고 모닥불까지 따뜻하게 피워줬어요. 나무가 이렇게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선생님도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한답니다. 다음 번에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러 올게요. 아쉽지만 우리 다음번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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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